어이가 없을라구해? 땡지씨 들어가요. 내가 땡지씨를 좋아할 확률이 클까? 그쪽이 날 좋아할 확률이 클까? 제가 그쪽을 좋아할까? 여기서 한 번 더 칼 좀 쳐드려요? 쳐주세요! 어, 내가 좋아하면 나 좋아할 거잖아. 아니야, 진짜 궁금한데 한 번이라도 도전당할 수 있어? 고백을 해본 적은 있었어? 아니 근데 원래 좋아하면 상대방 좋아하지 않나? 아, 잠깐만! 역대급 가버린 건 아니지! 상혁 하이오! 괜찮기! 조금 좋은 교본이긴 해요, 내가. 어? 오빠... 한 번 까보시겠어요? 진짜 괜찮다. 왜? 소리를 느껴보시겠어요? 딱 하나. 드디어 하하! 하하! 하핫! 아, 계열 받네. 아..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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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하하... 아... 이게 말이 돼? 하하하... 하핳함! 하핳핳핳... 하하... 하하... 이 새끼 현실상 맞췄어 이 새끼는 아, 지금 불어쌓고 있다 나 짜증나네 진짜 정신대 엠베 지는 것도 있었네 뒤박수보다 못해 한 명이 내 치라니가 딱 비슷할 수도 있지 한 명이 내 치라니야 이 새끼 사람 패한다 얘 사람 때려